나만 먹고 싶은 거 없어 초콜릿은 안 돼 지금 밥 있잖아 슈퍼 문 닫았어 초콜릿은 안 돼 이빨 다 썩어 너 오늘 낮에 양치했어? 치카치카 했어? 세랑이? 했어 안 했어? 치카치카도 안 했지? 밥 먹을까 그러면? 호빵도 싫어? 너 아까 엄마가 사탕 사달라고 해서 사탕 사줬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배고파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밥 싫어 아까 밥 많이 먹었잖아 밥 많이 먹었는데 배가 고파? 응 그런 게 어디 있어? 콜레도 배고파는 어디야? 콜레도 전부 떼 쓰지 마라 이제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씻으러 가자 너 왜 울어? 갈 거야 어디 가는데? 너 어디 가는데? 너 어디 가는데? 엄마 배고파는 왜 먹고 싶어 가니까? 엄마 먹고 싶어 가니까?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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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군것질만 계속하면 이빨 썩고 치과 가서 이빨 다 뺄까? 그러면 초콜레도 먹으면 안 돼 엄마 먹으면 초콜렛 줘 엄마 먹으면 초콜렛 줘 너 이빨 아 해봐 충치 벌레 있나 없나 보자 아 해봐 아 해봐 충치 벌레 있는데? 너 초콜렛 그렇게 많이 먹고 치카도 안 했어? 너 치과 가서 윙 이빨 뺄까? 그럼 자꾸 초콜렛 먹으면 돼 안 돼 자꾸 초콜렛 먹고 사탕만 먹으니까 이빨이 썩지 엄마해 빨리 치카 가러 가잖아 충치 벌레 많다 지금 잔뜩 있어 충치벌레 계속 입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그럼 빨리 치카에서 없애야지 충치 벌레 무서워 어디가? 빨리 충시발리 잡으러 가자 아지앤아 냉박으러 하지마 그러면 치과 해야지 치과 안 할거야 치과 안 할거야 치과를 해야지 충시발리가 없어지지 치과를 해야지 충시발리가 없어지지 그거는 잘 때 하는거고 뭐 잘 때 하는거야 치과는 하루 3번 들었어 못 들었어 유치원에서 배웠지 하루 3번 밥 먹고 나면 꼭 하기 너 오늘 3번 했어? 한번도 안 했지 그거 봐 충시발리가 가득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치과하러 가자 어? 가자 아버지 인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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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